전국 최악인 충북 미세먼지의 유입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미국 국립해약 대기국에서 제공하는 공기의 흐름을 분석했더니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원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지형과 낮은 풍속도 한몫을 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초미세먼지가 178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관측이 돼 가장 높았던 지난 5일 오전 11시. 이 시각을 기준으로 청주 상공 100m에서 500m 공기의 흐름을 3일 전으로 역추적했더니 발원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북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20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역추적했더니 발원지는 중국. 이날은 한반도에 상륙한 공기가 전남 여수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충북에 도착하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충북은 차령, 소백, 태백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어야 미세먼지가 흩어지는 지형적으로 불리한 조건인데. 당시 청주의 평균 풍속은 초속 1.4m로 다른 지역 평균 풍속이 초속 2에서 3.5m인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았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이 기류에 영향을 받는 미세먼지 피해 지역임이 확인됐다며 분석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